여섯 개의 힌트를 공개합니다! 6개의 힌트가 공개가... 6개의 힌트가 공개가 2개가 됐습니다. 맞춤형 힌트! 우리 또 스위스시 왔으니까요. 자, 가스, 가스, 가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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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가스! 가스, 가스, 가스! 어떻게 쓰는 건지 공개해 드립니다. 특수 제작한 망치 2개가 준비합니다. 아, 이거랑 돈가스였어. 아, 이거랑 돈가스였어. 아, 이거랑 돈가스였어 진짜 웬일이야.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쓰고 돈가스를 두드리면서 요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 돈가스를 여러분께... 아, 뜨거워! 뭐야? 오, 뜨거워! 네, 돈가스를 공개합니다. 진짜 돈가스인데? 진짜 돈가스입니다. 독일 투덕인다고요? 네? 아니, 튀긴 거를 두드리면 어떡해요. 아니, 센 거를 두드려야 돼. 그래서 센 것도!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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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튀긴 건 왜 보여준 거예요? 나 먹으려고. 그냥 하는 거야. 정말 잘 들어가. 돈가스 좋아해요? 아, 예, 돈가스 좋아합니다. 어우, 야. 저 진짜 돈가스 진짜 좋아해요. 돈가스 중에서 10명 중에 9명 돈가스 다 좋아해요. 메시테리언도 돈가스 진짜 좋아해요. 어, 지금. 어, 지금 조심스럽게. 메시테리언도 돈가스 진짜 좋아해요. 어, 지금. 어, 지금 조심스럽게. 아, 저 성대모사 한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저예요. 아, 약간 조한데? 아, 이렇게 해. 하다보니까. 잡을 수가 없어. 아, 예, 좋아하지. 아, 좋아하지. 안 됐어. 전 띠, 전 띠. 전 띠를 봐야지. 아니, 못 맞혀. 전 띠 가시죠. 고. 전 띠. 자, 의견 전 띠로 가요. 전 띠. 자, 27글자에 갈라쇼. 갈라쇼. 이렇게 갈라집니다. 1은. 아니, 맞네? 아니, 근데 숫자도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 주거든.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리하지 말고. 너무 어렵다, 이거. 자, 여러분 너무 부탁해서 그러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해도 그건 저희 권리예요. 숫자. 스윙스 씨가 얘기한. 1, 2. 1, 2. 숫자. 역시. 숫자. 없습니다. 오. 진짜? 우와. 아까 대응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완전 말렸네, 그렇지. 제발 잊었으면 했는데 너무 좋아했거든. 제발 잊었으면 했는데 너무 좋아했거든. 제발. 역시 엄청 싸고. 한해가 옆에서 형 짜릿하죠? 한번 물어봤다니까. 오, 완전. 완전 이기고. 오, 너무 좋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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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저 아이디어 있어요. 어, 아이디어. 1, 8의 힘 빼. 2의 발길 지레. 오. 티끈 좋아, 이거. 숫자, 숫자. 오. 이게 이래가지고 마침 쾌는 쩐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숫자. 없습니다. 숫자 완전 제로. 아예 없을. 노 숫자. 아, 이거? 노 숫자. 자, 띄어쓰기면 체크하고요. 완전 제로 베이스로 다시 듣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지금. 어? 왜요? 어? 뭐? 지금 저 글자를 보니까 둘째 줄 마지막에 어깨고 날개지태가 아니라 어깨고 날개지태가 아니라 어깨로 날개지태가 아니라 어깨로 날개지태. 어깨로? 어? 어깨로 날개지태. 어깨로? 어? 그게 맞네요. 어깨로. 어깨로. 맞네. 아까 동현 씨가 깨 들었으니까. 깨고, 깨고. 깨고, 깨고. 깨고 날개지태. 어? 그럼 물 다음에 로가 안 들어가도 되네, 어깨로면. 어깨로. 물 털듯. 손끝에 물 털듯 어깨로 날개지태겠지. 라인 아니야, 라인. 털듯이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날개지태는 것처럼 될 테니까. 털듯이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날개지태는 것처럼 될 테니까. 털듯. 털어. 지금 심경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상대가 없으면서. 그래도 아까 짜릿했으면. 모트 스윙스 또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만들어낼 수 있어요. 2차. 2차. 듣자, 쓰자, 먹자. 털듯, 털듯 어깨로 맞나보다. 털듯, 털듯 어깨로 맞나보다. 털듯, 털듯 어깨로 맞나보다. 이렇게 맞아? 18의 김 빼 such this. 18의 김 빼. 자, 맞어 체크하지 마요. 털듯, 털듯! 발길 função investments into the chir bend the draw deliver. 발길짙 퇴. 발길 짙 퇴. ", 발길짙 퇴다는 Wright. 18의이 아예 말이 안 돼. 아니, 그런데 아까 어떤 무술이라고 했어 신도 그런데? 이게 무슨 무술이지... testing asts track environment. 태극권. 뭘 하고 이렇게 딱 하니까. 잠깐만요. 대전 아저씨. 대전 아저씨. 어? 약간... 지금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약간 그거 있지 않나? 뭐지? 택견? 택견. 태극권. 택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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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택견을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택견이 원래 다른 무술을 막 하잖아요. 택견의 춤처럼. 그렇지. 위크, 에크 해가지고. 그렇지. 위크, 에크 해가지고. 위크, 에크 해가지고. 위크, 에크. 위크다. 위크하다가. 위크다. 위크다. 위크하다가. 위크다. 위크. 8, 8, 8, 8, 8. 8, 8, 8. 8, 8, 8. 그러네, 위크. 그러네, 위크. 위크. 키와 김동현의 콜라구. 키와 김동현의 콜라구. 키와 김동현의 콜라구. 에크, 에크. 에크 아니야, 그러면? 에크, 에크가 아니야? 에크, 에크인가? 에크, 에크. 에크다, 에크. 에크. 에크가 아닌가? 에크가 아니라 아까 이... 이게 똑같이 들리기는... 그런데 이크는 똑같은가 봐요. 그렇지. 그래서 원래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이크하다, 이크하다가 이크하고 파는 힘 빼다가 갑자기 발로 세게 치는 거예요. 와, 진짜. 시작. 뭐처럼 쓸모 있어 보여요, 지금. 이크. 발이 진짜 높이 안 올라가는데. 발이요? 이크. 다 익히기 안되는... 에크. 전현수 형님. 아, 반복가리 이렇게. 아, 반복가리 이렇게. 아, 반복가리 이렇게. 아, 몸을 풀어야 해, 몸을 풀어야 돼. 엠스트링, 엠스트링. 엠스트링. 엠스트링, 예. 저렇게 힘을 주면 케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오, 이크네! 이크파링! 자, 정혁 씨 정답 전으로 갑니다! 저요? 갑자기? 이크파링! 에크팔기즈! 에크팔기즈! 팔기즈팀! 에크인가봐! 나 지태로 들리는데? 아, 아니에요. 팔기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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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스윙스 형은 이제 팔기즈팀라고 들었는데 근데 왜 스윙스가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앞에는 저, 저로 시작해서? 형이 1, 2 때문에 많이 위축이 돼서 스윙스 괜찮아! 괜찮아요! 힘내요, 스윙스! 얘기하세요, 스윙스! 자신 있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팔기즈팀로 진짜 들려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자, 지금 스윙스는 계속 이 발길짓이 걸리는 거예요. 팔기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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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느낌에서 팔기즈팀 같은... 팔기즈팀! 그러면 약간 이런 말이 있나? 활기즈팀? 팔기즈팀? 팔기즈팀? 어? 왜냐하면 활기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하고 있잖아. 발길질하고 갑자기 날개짓하는 설명이 아니라 어쩌면 위에 모든 문장을 수식해주는 게 두 번째 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활기즈팀 기술 있어요? 있죠, 이렇게 해서... 활기즈팀 기술 보여줬대, 활기즈! 이렇게 하다가 원래 이게... 이게 뭐냐면 일단 서서 싸우다가... 이렇게 하다가... 택견은 붙는 게 돼요. 힌 캐릭터 같아, 둘이! 힌 캐릭터 같아! 철권이다, 철권! 뭐야, 뭐야? 철권이잖아! 뭐야, 뭐야? 철권이잖아! 뭐야, 뭐야? 철권이잖아! 하다가... 활기즈! 택견이... 잡는 경우가 있어요. 잡을 때 몸으로 툭 치는 게 있어. 어, 그게 활기즙? 몸으로 툭 치는 게 있어. 어, 그게 활기즙? 어깨로 이렇게 툭 치는 거. 어, 그게 활기즙? 어깨로 이렇게 툭 치는 거. 어, 그게 활기즙? 어...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네? 넘기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냐고 물어본 건데... 그게 그 두 번째 줄 아니야? 활기즙 나쁘지 않은데? 활기즙으로 우리가 들렸으면 활기즙도 말이 돼. 아, 스타를 활기, 활기즙! 저는 활기즙이에요. 활기즙! 활기즙! 스윙스도 활기즙! 네! 아, 막팔을 바꿉니다. 스윙스 씨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는데. 로봇도 만약 이렇게 쓴다면 시옷이 들어가야 돼요. 활기즙이에요? 택경 고수분들하고 같이 운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걸 활기즙이라고 했던 기억이 얼핏 나요. 정확해요? 정확한 얘기를 하세요. 제가 김정현 오빠 무용담 끝나면 깨워주세요. 무용담? 무용담이 아니고요. 김정현 씨, 정확한 걸 얘기해 주세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활기즙인구나. 그럴 사이, 그럴 사이.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일어나세요. 여러분, 불러주세요. 이크 발에 힘 빼, 이크 활기즙해. 손끝에 모든 물 터드 어깨로 날개즙해. 랩도 잘해. 왜 불렀죠? 기세, 기세. 저돌적이다. 왜 불렀어요? 진짜 세큰데. 이니커는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 임플란트 같은 건 한 거 없죠?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하나, 둘, 셋. 쏘세요. 오, 토담인. 아, 맞잖아. 오, 토담인. 아, 맞잖아. 오, 토담인. 아, 맞잖아. 오, 토담인. 아, 맞잖아. 다 날아갔다. 와, 맞을 수. 와, 대박. 아, 맞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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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